자 시사용어 브리핑부터 들어가보죠. 시사용어 브리핑은 인공지능 수준별 특징에서 지금 나와있은 바로 HI,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협의의 인공지능 안으로 인공지능을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이쪽에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협의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전 입력이 미리 들어간 거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규칙을 찾을 수가 있지 여기서 벗어난 새로운 규칙 같은 것들은 찾기 힘들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범용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활용해서 기존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확장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데이터 찾는 학습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용 인공지능은 이전의 인공지능의 한정적인 요소에서 새롭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적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AGI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AGI라고 하는 AI에서 이제 G가 들어간 거죠. 스스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샘할트만 같은 경우 이제 이 채찌PT 이제 창출자죠. 그래서 여기서 오픈 AI에 대해서 하게 됨으로써 이전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범용 인공지능이 성장할 상황은 많고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회장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로봇까지 만들어가면서 확실하게 해보겠다라고 합니다만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로봇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변화되겠죠. 자 우르무제협에서 후티판군 우리 전에 봤었던 내용이네요. 바로 여기 보면 예멘에 대해서 이 해업을 지나가고 스웨지안을 건너가야 유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전단계 예멘에서 지금 바로 이 후티판군들이 전부 다 이제 막아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미국이 자기를 했던 유조선이나 기타 등 상선들이 공격을 받고 영국이나 기타 등을 받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들이 모여서 이제 미국에게 요청하게 된 게 바로 미국과 영국의 범용의 소우자 작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용의 소우자 작전을 했었는데 초반에는 좀 약간 유야무여처럼 안 되는 것 같다가 이제 완전히 방금 근거지를 공습이 들어온 게 1월 12일 최근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범용의 소우자 작전을 통해서 지금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범용의 소우자 작전을 분명히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만 한편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수없이 이제 화약구처럼 불타고 있는 이런 가자지구 하마스나 이런 사태를 위해서 이게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떨쳐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의 경제화목 진화사인데 지금 여기 나온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이 담배꿈초 투자라는 것을 얘기했던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의 담배꿈초 투자라는 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은 초기 때는 그 방법을 썼었으나 중기 때부터 지금의 버크셔 행사회의를 이끌었던 입장에서는 이 담배꿈초 투자 보전은 찰림원거나 피셔의 영향을 받고 바꿨습니다. 이 경제화목 진화사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왔는데 결정했게 된 첫 번째가 담배꿈초 투자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 이때 벤자민 그레이엄이 썼었던 책을 읽고 이제 또 수업을 듣게 됨으로써 가장 가치가 있는 담배꿈초도 잘 보면 이제 하나씩 이제 뭔가 이제 한 번이라도 빨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주워서 이제 쓸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가치 투자라는 것에서 기초들이 벤자민 그레이엄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었습니다만 나중에 찰림원거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죠. 이 찰림원거가 이제 결국 이제 갔죠. 이제 가게 됨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제 만나서 이제 둘이 대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기록이 되면서 우리 할 때 어떤 투자자에 어떤 정보를 많이 줬었습니다만 이 찰림원거의 방식이 워렘머피가 매우 비슷하다라고 했었고 둘은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면서 워렘머피스를 돕는 이제 2인자로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주식만으로는 기업만으로는 기업 인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담배꿈초 투자에 대해서 기업을 보는 눈을 길러라 라고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피셔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사람을 봐라 라고 하면서 이 방식을 받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찰림원거를 만나기 전까지 이제 이 워렘머피 썼었던 방식이 담배꿈초 투자했다라는 거고요. 저평가된 PER이 낮은 주식을 위주로 해서 구매라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초콜릿킵 시즈캔디 같은 경우 젤리빈이라고 해서 그거 만드는 회사였죠. 또는 코카콜라 애플 같은 것들이 이런 걸 통해 투자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내용입니다. 국가자원안보라고 했죠. 어떤 자원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국가 자체가 제대로 이제 정지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가와 나와서 산자부 장관이 나와서 자원안보위원회를 통해 공급기관이 안정적으로 이것을 수급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위기시직 수입자들이 제3자 도시가스 판매 한시 허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비축분을 마련해야 돼요. 이 특별법에 의하자면 실제로 이제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축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이러한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도록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하는 법안인데 이게 이제 이러한 자원을 수입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비축분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비축해서 저렴할 때 사면 좋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장시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팔아야 되는데 그 간동안 거관처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사고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비축을 하게 되면 그 관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하지만 자원안보라는 거에서 언제나 비축분을 마련해 놔라는 것은 분명한 건데 이것을 기업의 것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이 국가정안보 특별법입니다. 어찌됐든 뭐 요소수 사건이나 기타 등등, 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자원의 무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것이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시체관광 밀록 때문에 만든 거 맞네 라고 해서 FM 코리아라고 이제 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저도 뭐 갠적으로 이제 그 뭐 뮤지컬이나 이걸 많이 봤습니다만 밀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몰래 녹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밀록에 대해서 지금 했을 때 밀록을 하게 됐을 때 옆에서 이제 관극 테러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소음을 내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그 녹음한 음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관광처럼 해야 된다, 조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나타나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뮤지컬이나 연극에 대해서 조용하게 관람하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시체처럼 숨도 쉬지 않고 옷도 벗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물도 마시지 말고 고정된 모습을 하라? 이건 고문에 가깝죠. 문제는 이게 이게 앞에 있는 연기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이걸 방해한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녹음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밀록이란 달아 시체관광이라는 의미도 지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장르까지 이런 시체관광을 해야 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 판소리 장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우리가 추임새를 넣어도 되는데 얼쑤? 라든지 이런 식의 추임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앞에 있는 공연자들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시체관광의 범위 넣어서 그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나 예를 들어 박수에 대해서 굉장히 웃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약한 나라에 해당하죠. 자신 있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본 에티켓이라고도 합니다만 시체까지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한국에서 운영되는 창작 뮤지컬이 제 부분은 본 입장에서 그래도 준 그래도 본 입장에서 물론 이제 너무나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화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정부인증 가사도우미 가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가사서비스 공식 누리집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걸 운영하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서 가사서비스 질의 형상, 가사관리사의 질의 형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공인인으로 관리사라는 명칭도 이제 바꾸게 되고 이들이 어떤 어떤 업무나 이런 걸 보게 될 때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채용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을 느끼는 거는 실제 이런 가사도우미를 연결해 줬었던 이제 사설 업체들 용역관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국가가 이걸 운영해서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보증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된다라는 점에서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타니아 알바니아 르안다 이주민 협정에 대한 얘기는 바로 영국이죠. 이 순액 총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르안다 이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불법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게 르안다 정책입니다. 불법 입국이라는 건 그 나라의 어떤 난민들이 발생했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난민 신청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다른 나라에 하게 하거나 또는 르안다 정부의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결국 이들이 또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체로 나타나게 된 거죠. 쉽게 해서 이건 뭐냐면 영국이 너네 나라 사람들이 이민받기 싫다라는 것을 고원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자면 이주민 협정에 대해서 이걸 받겠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이탈리아라는 나라나 이렇게 밝고 있습니다만 이 르안다 협정은 영국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고 영국을 선호했던 이유는 사실은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복지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나라였고 과거 역사가 있기도 하고요. 과거에 또 르안다를 정복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써 사실 여기서 르안다 난민이 발생해 책임을 져줄 만한 충분한 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고 보는 게 지금의 영국의 태도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 침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불법 이주민 대책이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옳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르안다 정책에 대한 선황설례가 많이 왔다 갔습니다. 메타 아이비엠 동의 AI 얼라이언스 나와 있죠. AI 동맹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채찌피티가 이제 너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쓰는 게 채찌피티다 보니까 다른 AI 업체들 입장에서 이것을 좌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메타나 아이비엠, SBE가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돼서 만든 게 AI 동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텔, AMG, 소니 큰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죠. 바로 뭐냐면 개방형 AI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오픈 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전쟁 선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개방형 AI 모델을 만듦으로써 이들이 이길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빠져낸 거 보면 구글 같은 게 어느 정도 이제 발달된 상황이죠. 이제 바드라는 걸 해서 이제 굉장히 성능이 좋았고 한국 거 기대를 많이 했는데 크로바나 기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한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된 정보풀 자체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AI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K루트라고 해서 남궁내륙 코리아 루트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탐사 루트에 대해서 지금 갔었을 때 남궁내륙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출발해서 보자면 바로 이 블루아이스 빙저 연구 거점입니다. 남극에 중요한 자원들이나 중요한 연구가 가능한데 굉장히 추운 지역이거든요. 지금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점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굉장히 추운 지역, 서남극 지역에서 이렇게 되고 루트 위주 통과적 우주기선 관측지점, 하늘 관측하는데 거기서 가서 프랑스, 이탈, 컨코르디아 기지나 보스냐 기지까지 이동하게 되는 게 K루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장보고 과학기지부터 컨코르디아 기지까지는 하나의 이 루트로서 실제 우리나라가 이 K루트를 통해서 남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박차를 가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빈집 현황 나와 있습니다만 빈집에서 이제 건설사들이 끊어오셨는데 빈집인데 왜 더 만들지? 건설이 이제 계약이라는 게 한 번에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 그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 빈집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으로 둔다라는 것은 지금 집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세금을 너무나 비싸게 받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부동산 시대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집이 빈집으로 오래 놔두게 되면 그 집의 수명 자체가 감가상각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금으로 주택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주택을 내주지 않게 되면 세금 이제 임대를 주지 않게 되면 이게 빈집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화를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세금의 빈집세 최대 100%, 5년에서 20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임대를 어떻게든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캐나라도 지금 벤쿠버나 기타 등 지역 주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빈집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요. 왜 2019년이냐면 이게 빈집 조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계약에 대해서 이제 빈집의 기준도 있고 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9만, 경기도 27만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150만인데 지금은 170까지 늘어났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집이 부족한 나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하락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빈집의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 나와있습니다. 마스 앱이에요. 네 그래서 최저기의 국통수정에는 버스나 관광지나 관광지나 관광지에서 필요한 것과 그 지역에는 마침과 공유자전거, 관광지의 정보들 뿐이 아니라 하우스 세어링부터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연결한 교통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국교부에서 지금 하게 됨으로써 지금 하게 되는데 교통비 절감 방법도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정보나 셀 쿠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사설 앱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우정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쪽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더 중요하지. 근데 이쪽은 항상 이렇게 교통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의 이제 어떤 베타 테스터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앱이에요. 자 달로 관련해서 미국의 페레그린입니다. 아스트로보틱에서 보내 이제 페레그린이 실제로 이제 달탄사선이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1차 발사 시도 같은 경우 실패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료 누출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다라고 하는데 추진의 연료 누출 때문에 이게 안 될 거다. 지금 도착한 게 아니라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점점 시 달탄사선은 달로 가서 이제 가는 것도 인도라든지 일본, 하쿠터, 러시아, 누나처럼 이동해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32년까지 지금 이걸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페레그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거고요. 다른 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달탄사선 이름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 제안 행위인데 바로 첫 번째 멀티어밍 제안입니다. 바로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 위행에서 자살을 운영한 사람이 다른 쪽을 이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맡고 있는 거죠. 기존에 사용한 플랫폼에서 다른 걸 함께 이용하는 것 동시에 사용하는 형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어밍에 대해서 과거에 다음과 카카오가 하나 되면서 이러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멀티어밍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장악할 수 있으니까 독점력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제 옥션이라든지 G마켓을 전부 쓰기 다 샀어요. 정영진이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멀티어밍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걸 막게 되는 거죠. 자살 린플랜 거래지권 타이틀에는 동당화도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그래서 대비 이제 최대율 요구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이너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하게 되는 게 이쪽에 있고 멀티어밍이라는 거 홈이 두 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플랫폼에 대해서 이러한 반칙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막고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진핑의 국제관계 발언이 되게 오래 전 얘기예요. 10년도 훨씬 더 넘어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꺼내게 됨으로써 국제관계 발언을 처음 꺼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류 운명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실제 1대1로를 만들게 됐었죠. 중앙아시아 실크론을 만들면서 중국과 이제 하나 되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렇게 늘리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이런 1대1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신형 대역 관계의 제시 이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이죠. 바로 이런 인류 운명 공동체에서 이제 운영된 사업이 1대1로 사업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중앙운명은 포용적 주장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의 행태를 보자면 포용보다는 적대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여기 사컷이나 이제 이 포토샵 포토 사진 찍는 데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거기에 진짜 많더라고요. 길거리에 막 이제 사진 찍는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이 사컷이라든지 아니면 인생네컷 뭐 이렇게 돼 있었네 이름이 아무튼 그래서 그 스티커 사진 같은 걸 찍거나 이런 거 있네 여기 업체에 들어가서 찍어본 건 아니고 야구장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의 아구장인가 거기랑 또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아 배구장 가서 했었네요. 운동경기 보러관을 좋아해서 거기서 이제 실험적으로 실험적이라고 하면 아기하고 같이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긴 여기 아기하고 찍은 사진도 있긴 하네요. 이게 뭐냐면 현대 세대에 대해서 포토프레스 세대 지금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사진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토프레스 세대가 지금의 MZ세대고 MZ세대들한테는 이 사진이 먹힌다라는 거고 SNS를 설명할 때도 이제는 어떤 글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사진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좀 더 치고 있다. 공유한다. 소통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어디를 가서 식당이 맛있다는 인증샷이라든지 이더겠다 이런 것들을 남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세대에 뒤떨어졌나 봅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긴 했었는데 사진 안 남기고 이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 그렇죠? 스트레스 DS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 DSR하게 되면 총부채 원리금 산환 비용 할 때 이제 금리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일정 수준 가상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한도에 대해 스트레스 DSR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 부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5% 3.0% 해가지고 두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출한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 점점씩 3억 3천만에서 3억 2억 8천만까지 계속 떨어지는 게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DSR의 단계별 시행시기가 되면서 대출한도를 맞춰주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6대 업절로 맞추는 내용인데 6대 업절로 맞추면 대응이라는 게 빈 일자리.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지금 일자리가 남아도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일하려고 해도 일하려고 해도 이 자리에 대해서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선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요양보호사, 음식자원 같은 것들, 로봇활력까지 되고요. 농업적인 해외건설 이런 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매칭에 대해서 비닐자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기에 나름대로 여기서 지원까지 해야겠다. 청년취업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여기 취업하게 되면 월급에다가 200만 원 얹어가지고 이걸 준다던 두깨비 통장이라고 해서 실제 여기에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적금을 부어주는 이런 제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죠.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번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취하는 공세적 외교 전략을 뜻하는 말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이제 다정하게 다하는 게 판다 외교였어요. 그래서 포용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바로 경제력과 강경책으로 들어가죠. 이게 전랑외교, 이제 늑대를 비견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늑대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보셔야 하고 상대적 계정이 판다 외교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원유의 가격 상승이 불러오는 인플레이션 뜻하는 말은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원유라고 했을 때 이 원유가 우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밀크플레이션은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면 우유가 사용하는 제품들, 빵이라든지 기타 등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밀크플레이션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크게 있었죠. 한 여성이 강의였던 아직도 예상되는 평균 출생활수를 뜻하는 거 우리 아까 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나라가 0.6까지 떨어졌었다. 그래서 1.08로 이제 유지가 될 거다라고 하니까 함께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이름은 이라고 해서 우주 이제 항공 우주 안에서 이제 실제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위성이 가서 실제로 안착해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준 게 단원이죠. 그래서 단원인 실제로 돌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의 달 탐사선 이름입니다. 자 그다음에 2023년 11월 프랑스 메디치 문화상 수상 오리나 작가 실제로 이제 부커상까지 받게 됐었죠. 이제 채식주의자로. 그다음에 이번에 또 메디치상까지 또 받은 게 한강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서 두 개의 소위 말하는 유명한 문학상을 두 개나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위치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이죠. 전략적으로 계산해 소비하는 알뜰한 소비자를 뜻하는 용어. 이 알뜰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전략적 계산이 뭐냐면 내가 지금 소비를 할 때 카드를 이제 만들게 되면 이 카드에서 필요한 포인트만 얻을 수 있는 걸 골라서 소비하게 되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전반의적으로 막 사고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 가게 되면 뭘 먹고 체리피커 사례로 하자면 아웃백이나 이런 데 가서 주문하는 메뉴들이 정해져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가성비로 가장 먹을 수 있는 걸 골라서 하게 되는 건데 이 체리피커에 대해서 체리슈머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전략적 계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을 신경 쓰는 것들을 체리슈머라고 하게 되고 체리피커는 그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것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어서 두 가지가 체리피커와 컨슈머가 합쳐진 개념으로 4번입니다. 다음 중 탄핵소체 대상이 아닌 공직자는 쉽지 않은 문제고 탄핵소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감 대대원 해서 고등학교 때 외웠습니다만 여기서 포함되는 게 대통령도 당연히 탄핵소체 대상이 되고 차관, 장관 같은 경우가 되고 대법원장 같은 경우 대법관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감 대대원, 헌법재판소장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고 감사원장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보통 하게 되죠. 여기에 포함되는 게 바로 중앙선관위연대 여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핵소체라는 걸 누가 하는 거냐면 입법부에서 해요. 입법부에서 하기 때문에 입법부의 의장을 우리가 탄핵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 아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외워야 될 게 많은 내용에 해당하게 됩니다만 탄핵소체 주체가 입법부라는 입장에서 국회의장 입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탄핵소체를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제2차 세계대전의 미국 정부의 극비로 지낸 건 행복이 개발 계획의 이름을 우리 저번 책에서 봤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맨하탄 계획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로 행복이 개발에 대해서 나찌가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오펜하이머를 수상을 세워서 했었던 게 영화 때문에 유행이 됐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사실은 맨하탄 계획으로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오펜하이머를 영화 자체의 아카데미상 수상에 대해서 13개나 지금 노미네이트되고 됐었죠. 그게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9번 햇빛이나 달빛에 비춰 반짝이는 자연 물결을 뜻하는 순우리말은 이게 윤슬이 반짝거린다라고 해서 소설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결치듯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윤슬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단어도 순우리말로서 내용들을 표현한 거 밑에 있으니까 정리꽃 한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쁜 단어죠. 10번 미국의 IT학에서는 오드기술인 FANG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해가지고 5가지에 대해서 우리 정리한 거 외운 것이 있을 겁니다. FANG이라고 해서 지금 했었을 때 페이스북이 있었고요. 애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넷플릭스, 구글 같은 것도 아마존이 여기 들어왔죠. 엔비디아 같은 E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N이죠. N을 시작하게 되니까 엔비디아 했을 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1번 형광재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영어는 지금 상황이 파악하기가 힘들다 라고 했을 때 그 표정이나 이것을 알 수 없다 라고 해서 모나리자 효과라는 말을 쓰게 되죠. 모나리자 효과에 대해서 경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될 때 쓰는 단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효과들도 유명한 효과인데 스노프 효과도 유명하죠. 어떤 소비자 용도 손실된 자원의 배우니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뜻하는 용어는 지금 상황에서 최적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파리토 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의 기본 용어들 지금 나와 있었는데 경제학 원론까지 가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단어들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폐내역설 같은 거 내기 좋네요. 실업급여는 현행법사 실지가 날 기준으로 18개월 중 며칠 이상 근무 18개월 중 며칠 이상 근무했냐 라고 했을 때 18개월에 어느 정도 답이 있으면 180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로 지은 게 선화나 그리고 18개월, 181일 그래서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 상업주의와 함께 독립연합만한 권위는 세계체계 극제화죠.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성공할까 라고 했지만 유타주에서 어떤 작은 주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미국 독립영화, 썬레스 영화지는 굉장히 그 위치를 높이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뭐냐면 헐리우드 시기 실자로 로봇 레드포드라는 영업의학을 지원하게 되는 사이즈가 커지게 됐죠. 1번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인더스문 인류체조의 계획도 지우죠. 이게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만 이 두 개입니다. 하라파하고 모엔저다로 라고 해서 이 당시에 있었고요. 인더스문 문명에 대해서 최초로 시행한 데가 여기다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고 지구라트나 카불은 아프가니스탄스도 지구라트는 이제 이슬람의 어떤 신전을 뜻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모엔저다로에 대한 얘기고 하라파 모엔저다로 두 개가 이제 같은 인더스 문명 유적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둘 중에 고르는 게 아마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16번 노벨평화상을 2023년 수상한 인물은 2023년 수상 인물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이제 실제 여성인권운동가 모하메디 모하마디가 받았었죠. 이래서 모하메디가 이제 이것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지금 나타난 거고 한 번쯤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인권자유투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오히려 여성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사란이나 기타 등등의 이제 어떤 테러 등에 대해서 이것을 목숨을 높이고자 나왔던 사람이죠. 17번 다음 중 한국의 전통색에 오방색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오방색이 갑자기 나왔습니다만 오방색이 유명하게 된 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그 오방색 어떤 무늬에 대해서 이거 화려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 보면 흑색, 까만색이 있고요. 적색이 있고 남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색, 파란색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백색, 황색까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녹색이나 오방색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이탈리아 예술과 미켈란젤의 마지막 조각품은? 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미켈란젤의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미켈란젤의 마지막은 피에타상이었죠. 그래서 이 피에타상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성모마리아가 예술을 부축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영화까지로 만들어진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2번이죠. 그림 물감을 종이되게 화면에 비벼서 채색하는 회화기법은? 오랜만에 나오는데 비빈다고 하면 마찰시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 형태 자체의 색감, 질감 자체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타주 기법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어렸을 때 프로타주라는 걸 직접 한 번씩 해보고 이렇게 됩니다만 이게 기억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페라 마술피리를 작곡한 음악가는 마술피리 마적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단체 관람해가지고 굉장히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밤의 영화 아리아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볼퍼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모차르트의 유명한 이제 그것 중에 하나죠. 그 오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막수는 짧지만은 그 내용 자체의 아리아나는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많아있어서 지금도 많이 상연되고 있습니다. 21번 마케팅 분석 기능 하나인 3C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마케팅 분석 얘기 나왔고요. 여기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있으면 경쟁자들이 있어갖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소비자들까지 있어야 되죠. 대항하는 전제에 대해서 커스터머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 분석 기본 3C에 해당하고 코어코 같은 동료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이죠. 사상어떼를 방치한 큰 범죄나 사회 문제로 이어진 사회범죄 심리학 기능론 입장에서 나타나 있고 실제로 이제 차량을 방치해뒀는데 유리에 금이 갔어요. 금이 갔는데 이것을 이제 슬럼과에 나누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지 못해 모든 창문이 다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금이 가면 이제 금방 금이 더 갈 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되지만 실제로 이게 방치해버리면 사람들이 유리창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걸 깨도 된다라는 생각하기 위해서 일탈이 증가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번 약세후보가 유권자들이 동절받은 지지도가 올라가는 경향을 뜻하는 영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언더덕의 입장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표를 던져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선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언더덕을 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죠. 언더덕 효과입니다. 23번 포화되지 않고 기존과는 다르게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경영 전략은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시장을 만드겠다. 레드오션은 지금 포화 상태다라고 블루오션은 지금 새로운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데서 있는데 이 시장 중에서 가치가 있는 시장 최초로 뚫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기존과는 다르게 새로운 뉘안 형태 이제 완전히 이제 밸려 그 이전과는 다르게 개혁적인 어떤 시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퍼프로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으로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시장을 만든다라는 개점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월달 우리 문제 확인 내용들을 해봤고요. 2월달에 내용들 꽤 많고요. 앞에 있는 간추린 뉴스에서 여론 볼 거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 자체가 이제 2개월마다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풍부해지기 시작했으니까 확인할 것도 그만큼 더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 준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